세종시가 KTX 세종역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가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세종시가 KTX역 설치를 시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충청북도는 KTX 세종역 반대 공문을 이달 안에 국토부에 제출하는 한편 정치권, 시민단체 연대 활동도 펴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9일 KTX역사신설을 담은 2030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